앞으로 학생이 독감 검사를 위해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교육부는 청소년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청 감염병 담당 과장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지금까지는 독감 확진으로 결석했을 때만 출석으로 인정했는데 이제는 독감 의심 증상으로 검사받고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. 교육부는 학생 본인과 주변 사람의 건강을 위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출결관리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. 더불어 각 교육청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복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유증상 시 신속한 진료와 치료 홍보도 당부했습니다.